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급 주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포렌식이에요 포렌식 단어만 들어도 멋있죠 그래서 오늘은 포렌식이 정확히 뭔지 또 컴퓨터 채널인 만큼 이 포렌식이가 컴퓨터에서 죽은 파일도 살려낸다고 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요즘 뭐 시끄럽죠 막 유명한 사람들 핸드폰에 카톡을 뭐 포렌식을 했다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 포렌식이 뭔지 알아보기 전에 이 포렌식이라는 이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바로 네이버 영어 사전으로 가야겠죠 여기다 포렌식을 쳐보면은 어? 뭐야 법의학적인? 법의학자? 법의학? 법정상에서? 내가 알던 그 포렌식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포렌식이란 단어는 법의학 혹은 과학수사를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의 사망 원인을 부검을 하는 것도 포렌식의 과정 중에 하나고요 이 발전된 현대 학문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의학 등의 학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수사하는 과학수사 전부 포렌식이라고 하죠 중요한 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증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 결과를 저 위에 앉아계신 판사님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뽀샵도 좀 하고 예쁘게 비주얼적으로 꾸미는 것 또한 포렌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요 포렌식의 범위가 엄청 넓죠? 그래서 또 제 채널이 컴퓨터 채널인 만큼 컴퓨터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게 된다면 제가 이전 액티브엑스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1999년에 닷컴버블이 한창 최고주에 올라있던 시기예요 이때 IT가 널리 알려짐에 따라서 인터넷 보급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덧 컴퓨터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전자기기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쇼핑도 컴퓨터로 하고 은행일도 컴퓨터로 하고 회사일, 재무제표 관리도 컴퓨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범죄 행위가 일어났을 때 컴퓨터 안에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또한 인터넷 보급률 맹키로 같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증거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1999년도에 대법원에서는 다음 재판이 열리고 있었어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서 지하활동을 하는 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법정에서 다투고 있어요 경찰은 이 단체는 이적단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의 디스켓에 저장해 놓았던 단체 활동 영상을 판사님께 딱 제출을 합니다 영상 봐라 북한의 지령을 받았지 않냐 하니까 판사가 이 디스켓에 있는 영상을 우클릭을 해가지고 속성을 딱 봅니다 어? 근데 최근 이 영상을 읽은 날짜가 일주일 전이네? 그러면서 경찰이 파일에 손을 댔으니 증거로 인정할 수가 없다 땅땅땅 경찰은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 디스켓을 압수를 하고 야 이게 무슨 파일이냐 하면서 확인을 하다가 영상을 열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기 오리지널 영상 파일이 있어요 우클릭에서 속성을 눌러보면은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열어본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파일을 엽니다 똑같은 파일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한번 열어봤다면은 이 파일은 이제 여기 열어본 날짜가 오늘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 두 파일을 컴퓨터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파일은 완전히 다른 파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조금 전문 영어로 이 두 파일의 해시값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다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야 이거 파일을 압수해도? 뭐 궁금해서? 열어보면은 법적인 효력이 없네? 야 컴퓨터에 범죄 혐의가 이렇게 많은데 라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정보를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이라는 분위기를 가진 단어인 포렌식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멋있다 응? 포렌식 야 우리도 법정에서 파일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포렌식의 범죄 안에 들어가지 않냐 해서 이 포렌식이란 단어 안에 디지털 포렌식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고 그때부터 판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쪼가리가 법정에서 사용될 때 드랍 더 비트 할 수 있겠냐 해서 판사님이 여기저기 뭐 해외 판결도 살펴보신 다음에 몇 가지를 딱 요구를 하신 거죠 첫 번째 획득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데이터 이미징으로 해결을 했어요 만약 하드가 있다면은 이 하드디스크에 DNA까지 완벽히 복제를 하는 거예요 이 오리지널 하드로부터 이 두 개를 복제를 해가지고 하나는 마음대로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겠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드 한 개는 액세스한 날짜가 변하지 않도록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이미징이 세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때 사용하던 모니터의 화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상태까지 전부 이미징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 디지털 정보가 그만큼 쉽게 변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용어로 복제한 하드랑 오리지널 하드랑 해시 함수를 거쳐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아주 복잡해요 두 번째 판사님이 보관을 잘 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만약 이 파일이 증거로 제출이 되고 채택이 되었다면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절대 건들지 마라 온도관리 잘 하고 물리적으로 망가지지 않게 이 비싼 케이스에 잘 관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보관을 잘 해라 라고 한 거죠 세 번째 보고서입니다 이 파일이 효력으로 인정이 되고 싶으면은 이 증거물의 획득, 분석, 보관 중에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거쳤는지 기록을 남겨라 영상으로 남겨도 좋다 조작이 되면은 안 된다 또한 이거를 이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이 봐도 명백히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문서화를 해라 또 그 문서화 과정 중에도 촬영을 해도 좋다 대표적으로 위에 세 개를 포함해서 엄청 많이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증거 획득에 있어서 적법해야 된다 재현 가능해야 된다 모든 절차에서 담당자,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된다 등등 관련 법이 연구가 됩니다 관련 법도 이제 슬슬 제정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6년 뒤, 2006년도에 1심회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도 혁명당 사건과 비슷하게 경찰이 이 단체 컴퓨터에서 북한 지령의 파일을 찾은 사건이에요 이 재판의 결과에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디지털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 데이터는 전혀 변주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컴퓨터를 포함해서 스마트폰도 많이 보급이 되었고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 디지털 정보를 증거로 판사님에게 입증을 해야 하는 일도 같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디지털 포렌식 소프트웨어들이 또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 수집 기법들을 이용해서 수집한 증거들의 진정함이 인정이 된다 하면서 형사소송법이 정식으로 개정되기도 했죠 정식으로 과학수사로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포렌식이라는 단어를 요약을 해보자면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의학적인 과학수사와 수집 분석 등을 통틀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이 포렌식이라는 큰 범주 안에 살짝 이렇게 붙어가지고 법정에서 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를 잘 수집, 분석, 보관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포렌식이라고 한다면은 권인님 그 포렌식이라는 걸 하면은 제 죽은 파일 살려낼 수가 있나요? 로 퍼져 있죠 근데 만약 어떠한 사람이 범죄에 이용된 카톡이 유출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분석을 하시는 거죠 야, 얘 어마어마하네? 그러면은 그 분석을 하시면서 여러분도 포렌식 연구원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정보가 법정에서 이제 효력이 있는지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포렌식이라고 한다면은 파일 삭제가 연상이 되시는 것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why?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그 증거 수집 과정에서 하는 일이 삭제한 파일을 살려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일단 오리지널 하드디스크로부터 DNA 레벨까지 카피를 해서 하드를 이미징해서 가져오겠죠 여기서 디지털 정보 분석의 방법은 많은 과정이 있겠지만 이 과정 중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첫 번째 기법 삭제 파일 복구입니다 이 증거를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는 기법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아 그래요? 권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는 파일을 삭제해도 그 파일이 제 하드에 남아있나요? 하실 텐데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파일의 삭제와 복구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컴퓨터에서 이 파일을 삭제한다는 거는 때에 따라서 아주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GB 파일을 삭제하는 것도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당장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이 파일의 겉표지에 X자만 쳐놓습니다 지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X자 표시만 남겨두고 끝내버려요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파일 삭제가 아주 쉬운 일이 돼버렸어요 아주 간단해요 이 10GB 파일을 지울 때도 X자 하나 남기면 끝납니다 그리고 파일을 검색할 때는 X자가 쳐진 파일들은 파일로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디스크 용량도 그만큼 줄어든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렌식 과정에서 이 파일 겉표지에 X자만 쳐져 있어가지고 지워진 척하고 있는 파일들의 X자를 없애버립니다 만약 다른 파일들이 그 자리 위에 쓰여지지 않았다면은 삭제한 파일들도 그대로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파일 삭제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SSD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SSD는 이 걸비지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파일을 지웠다고 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자리를 청소를 해가지고 다른 파일들에게 자리를 주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가 하드보다는 월등히 힘들다고 하죠 또 트립 명령과 관련을 해가지고 요즘은 SSD와 함께 사용했던 컴퓨터를 같이 복제하는 일도 있다고 해요 SSD는 구조적으로 이 삭제한 파일 돌려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컴퓨터랑 함께 가져오는 거죠 혹시나 이 컴퓨터에라도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두 번째 분석 기법은 USB 접속기록 분석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USB를 꽂았던 내역이 레지스트리에 USB 이름, 설명, 고유번호, 연결시간, 해제시간 등이 보관이 되어 이 정보를 이용해서도 분석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포렌식이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범주 안에 디지털 포렌식이 뭐고 파일 삭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파일 삭제와 관련해가지고 내 파일이 진짜 없어졌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완전한 파일 삭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였습니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